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절대 전도와 납니다. 절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고요. 만약에 옆에 아무도 안 계시면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 조장들 이 사역을 감당하는 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종강이 되겠는데요. 이제 내년 초까지 방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방학을 해도 또 지역에서 지교회 모임, 큰 어려움이 없는 한, 코로나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 한은 지역에서 전도운동, 또 지교회 운동 전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넌센스 퀴즈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남녀평등이란 무슨 말입니까? 남녀평등. 역시 넌센스 퀴즈인데요. 남자나 여자의 등은 모두 평평하다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리고 절대 울면 안 되는 날은, 절대로 울면 안 되는 날은 중국집 쉬는 날입니다. 울면은 중국집에서 하죠. 중국집 쉬는 날은 울면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구락지가 낙지를 먹어버리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개구락지가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병든 자여, 다 내게로 오라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엿장수랍니다. 자, 그러면 서른적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볼 것은요. 절대 전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절대 전도 안에 있는 그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 절대란 말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절대란 말을 붙일 수가 없죠. 나는 절대, 절대가 될 수가 없죠. 절대자는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절대 전도,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처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절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이 절대 전도를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사역자 조장들은 이 전도 안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뒤도서서 1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뒤도서 1장 3절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사명을 맡겨주셨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축복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축복,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축복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모든 사역자 조장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전도의 사명이 다 있어요. 특별한 사람, 또 훈련 많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매주일 산부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새가족 영접 메시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새가족,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등록을 했잖아요. 그분들에게도 마지막 말씀드리는 것이 세계보금마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자를 통해서 나를 교회로 인도해 준 것처럼 아직도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말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도 이 전도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현장에서 날마다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불신자를 무조건 교회로 데려온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현장에서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게 되어지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필요한 곳이 예배당입니다. 교회예요.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전도 안에 있는 나 그랬는데 절대 전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한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절대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노라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바로 이 창세기 3장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보세요. 두 번째는 전도자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고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보니까 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요. 전도자로 파송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 3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켜서요. 전도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다른 일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형평과 처지, 관계 따지지 마시고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이런저런 필요한 일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전도자를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문제나 또 건강의 문제 또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전도를 위해서 전부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일만 하면 되어집니다.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사명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고 계시다. 앞으로도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요. 지금도 현장에 계시는 모든 사역자, 조장 여러분들 절대 전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보금치유와 24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전도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생명 살리기를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글소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 끼는 것이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돼 오직 불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소는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전도만큼 미련한 것이 없죠.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어떻게 보면 가장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를 통해서 생명 살리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이 그리소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이 그리소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그리소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오늘 전도자로 불의심을 받은 우리는 이 전도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고 지혜다. 이 전도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왜 전도해야 되는가? 왜 전도해야만 하는가? 첫 번째는 이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디모델전서 2장 4재를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전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전도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마금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이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미션 중에 미션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는데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우리가 전도할 때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새해 생명을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또 증인이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원 얻는 한 길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이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어져요. 복음을 위해서 또 예술소를 증가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 때 그 상을 결코 잃지 않겠다 말씀하신 대로 상급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복음의 빚진자입니다. 어떻게 빚 접은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한때 빚을 접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빚은 꼭 갚아야 돼요. 끝까지 갚아야 되는 것이 빚인데 로마스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오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빚진자의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했습니다. 자신에게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신 주님의 은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어디로 향해서 나갔습니까?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 대한 로마 복음에 대한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번째는 전도자에게 찾으시는 피값입니다. 에스겔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이것을 악한 일로 보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 대상자가 세상을 떠나면 지옥에 가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불신자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피값은 전도자에게서 찾는다 그랬어요. 전도자에게서 그 피값을 묻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계속해서 우리 주변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를 통해서요 근본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근본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죠. 창세의 3장, 6장, 11장에 있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또 사대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대로 무속, 점술, 우상 이런 오래된 문제 이런 영적인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운명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잖아요.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라는 이 운명 여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로 또 절대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전도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절대 전도로 생명 살리는 귀한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 전도와 빌립입니다. 빌립은 절대 전도자였어요. 빌립은 미리 복음을 전판 전도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굴소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 집사는요 당시로서는 빈 곳인 이 사마리아 당시에 이 영적인 사각지대였던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마리아 이 땅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갈 때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먼 길로 이렇게 둘러서 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 전하기 좋은 곳이 있는가 하면 사마리아처럼 누구도 찾지 않는 영적인 사각지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영적인 사각지대인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더니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질병과 삶의 문제들이 전부 해결이 되어지고 치유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게 되면 현장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절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치유가 되어지고 또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 주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빌립이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런 영적인 열매를 얻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니까 작은 첫 번째 보시면 빌립이 잡은 원약입니다. 빌립은 원약을 잡고 갔어요. 원약을 따라 갔더니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완전히 복음을 놓친 지역이잖아요. 어떤 사람도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기 전에 이미 원약을 잡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원약을 마음속에 새기고요.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원약을 잡고 원약 안에서 복음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사익자 조장 여러분들은 원약 가진 사람 원약 따라서 전도하는 사람 이런 전도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빌립이 사마리아를 찾은 배경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이야 3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믿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큰 박해로 세대반이 순교하는 그 핍박 가운데서 성도들이 전부 흩어지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러한 때에 어떻게 보면 위기죠. 초대교회의 최대 위기입니다. 최대 핍박 가운데서 빌립은 복음을 가지고 간 곳이 사마리아 였어요. 다른 곳에 편한 곳에 복음 전하기 쉬운 그런 곳으로 갈 수가 있었겠습니다만 이 필립은 자원에서 자원에서 갔어요. 자발적으로 사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미리 복음을 전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대전두자였던 바울은요. 아직 복음 안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때죠. 교회를 핍박하고 또 복음 전한 사람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고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이 최고의 의로운 일인 줄 알고 이렇게 핍박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필립은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필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그 내용 말씀이 무엇입니까? 8장 4절에서 육질해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글소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요 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오직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참된 왕 제상 선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탄 문제 죄 문제 영적인 방황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계속해서 이것을 외쳤던 겁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어떤 정치적인 거리두기 또 민족적 거리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를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마리아성 사람들은 혼혈민족이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성 사람들은 사람같이 여기지를 않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마리아성 에 가서 오직 보금만 말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금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고 있는 이들에게 참된 보금 말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참된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금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보금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만 전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사역자 조장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도 현장에서 오직 보금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마리아의 보금 치유의 역사입니다.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보금으로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8장 7절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보금을 전했는데 영적인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힘들게 했던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간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떠나간 증거가 우상을 섬기고 또 귀신을 섬기던 이들이요.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귀신만 떠나간 것이 아니고 불치병자 난치병자들이 나왔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건강을 잡고 있으니까 어떤 우술로도 약으로도 또 우술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질병들도 전부 낫게 되어진 거예요. 빌립이 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보금의 말씀을 전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니까 육신적인 건강도 회복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는데요. 영적인 축제가 일어난 것이죠. 영적인 축제가 일어났어요. 우리 주위에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 바로 이런 축제가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역사하는 그런 이 영적인 축제가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마술사 시몬을 꺾은 빌립이에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마술사가 있었어요. 이름이 시몬 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 이 시몬은 이 복음 증거 하는 데에 너무나 큰 걸림돌 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 과 함께 하셨어요. 전도자 빌립 과 함께 하시면서 시몬을 꺾어 주셨는데요. 이 시몬은 사람을 놀라게 할 수는 있었습니다. 마술을 통해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는 있었지만 한 가지 구원은 줄 수가 없었잖아요. 마술로 구원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 자꾸 사람들을 현혹하고 끌어가니까 전도하는 데 엄청난 걸림돌이 되어졌습니다. 빌립은 보금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 가운데서 이 마술사 시몬도 가만히 보니까 빌립이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마술과 같지 않거든요. 빌립이 전하는 이 보금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보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빌립을 통해서 시몬이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13절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너무나도 신기해가지고 날마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빌립을 따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전도자들에게도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요. 장애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걸림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뭘 하는데요? 전도 하는데 보금을 전하는데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 문제만 해결되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빌립에게 이 시몬을 꺾어서 전도하게 하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처럼 영적 사각지대를 큰 기쁨이 넘치는 구원과 보금지대로 바꾸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절대전도 미리 전파합니다. 빌립은 절대전도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요. 언약을 잡고 미리 보금의 증인의 삶을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빌립처럼 미리 원약을 잡고 미리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시면 미리 보금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미리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웠는데 선자로 세운 데도 불구하고요. 전도해라 말씀을 하니까 보금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보금 전하기 싫어서 도망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 요나 선지자가 보금을 전하지 않고 도망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입니다. 요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외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요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하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였던 니누에에 가서 니누에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요나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원수 같던 니누에 거기에서 복음 전하기 흐렀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어디로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배가 있는 요바로 내려갔더니만 마침 그랬어요 마침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거예요 얼른 보면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하나님 인도같이 보이는데요 내면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요나가 배를 타게 되어진 것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니누에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전도를 명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기 위해서 이렇게 배를 타게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멀리 도망가지는 못했죠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당했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사흘 동안이나 배 속에서 권역을 치르면서 회개하고 다시금 나와서 이 니누에에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전도에 대한 명령을 받았지만 이 요나는 미리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절대 전도였기 때문에 결국은 전도지로 선교지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것 내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전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역자와 조장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다 하면 빨리 결단을 하고요 미리 결단을 결단하고 전도 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현장을 찾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빨리 미리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요나처럼 미리 도망가는 그런 전도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정확한 복음이 있는가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요 미리 기억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정확한 복음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내게 있는가 정확한 복음은 예수 글소입니다 예수가 글소 되신 사실 예수가 우리의 근본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도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까 서론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어요 누구와요? 전도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 한 번 두 번 시도하고 말 대상이 아니고요 이 전도 대상자 명단은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끝까지 이분들이 복음 안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 신 흑암의 세력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을 혼미하게 해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흑암을 꺾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책임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 대상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번째는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사랑으로 계속해서 섬기는 가운데에 마음이 누그러지고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고 또 여러분들의 말씀을 따라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마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이 전도 대상자들을 사랑할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고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경 충만할 것을 말했습니다 성경이 보니까 에베스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보금전할 것을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면 전도의 역사는 전도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전도의 열매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4경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전도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계속해서 전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구원받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요나같이 도망가는 그런 전도자가 아니라 빌립 같은 참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참된 빌립과 같이 미리 보금 증거를 위해서 전신 전력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전도의 주역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전도 전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에게 이 전도 전략을 주십니다 성경이 나오는 전도자들을 보면 전부 이 전략을 가지고 전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바울은요 이 전도 전략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스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스에서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글서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기 전도할 문이라 그랬습니다 전도할 문이란 것은 전도 전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전도할 그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전도할 문 이것이 바로 전도 전략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날마다 가는 곳마다 전도할 문을 열고 시스템을 깔았습니다 현장을 살고 있는 현장에 살고 있는 우리 사역자 조장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도할 문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전도 전략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과 같은 그런 전도 전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가진 전도 전략이 무엇입니까? 사도인전 14장 말씀해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나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뭔가 하면 제자를 찾아 냈습니다 제자 뒷모델을 찾아서 세우는 그런 전략을 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모든 사역자들 조장들 계속해서 제자들을 찾아서 세우기를 바라요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인전 16장에 보면 빌리뽀에서 이 루디아와 또 감옥 간수 그 집을 찾아 들어가서 복음을 증가하고 세례를 베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전략이 뭐였습니까? 집을 파고 들어갔어요 가정을 파고 들어가서 한 사람 복음 받게 되어진 그 사람의 모든 가족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략을 펼쳤고요 또 대사님과 17장 말씀해 보니까 회당을 파고 들어갔어요 회당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인전 18장에 보니까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천막 깊는 일을 같이 하면서요 전문 업을 가지고 전문 업을 가지고 지교회 사명을 감당을 했고요 또 사도인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에서는 두란노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을 했어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전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대교회의 전도 전략입니다 초대교회도 전도 전략 가운데에 복음을 증가했는데요 사도인전 1장 1절에 보니까 대오빌로요 그랬습니다 대오빌로라는 정치인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인전 9장에서는 핍박자였던 바울 바울 한 사람이 개종했잖아요 복음 안으로 돌아왔는데 대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인전 11장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 안디옥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의 전도 전략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전도 전략을 보니까 사도인전 11장에는 세반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간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이루어가지고요 제자들을 계속 세웠고 복음을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13장에 보니까 선교사까지 파송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도자의 전도 전략입니다 전도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사역자 조작입니다 전도자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전도자예요 그러면 우리 전도자들은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바로 초대교회나 또 안디옥 교회 사도바울처럼요 오늘의 전도가 있었어요 오늘의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전도할 대상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오늘의 전도를 위해서 생활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1인 1지교회입니다 1인 1지교회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요 지교회 운동을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1인 1지교회 꼭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우리 가정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있는 이 생업 현장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지교회는 모든 사람 모든 장소입니다 내가 지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생업 현장이 지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략을 짜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도자를 위한 후원입니다 전도자를 위해서 후원하고 전도자들을 이렇게 돕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전도이기 때문에 절대 전도예요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혼신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전도자를 후원할 수 있는 가요와 같은 장로의 응답 주실 줄 믿고요 로마스 16장에 나오는 보호자 통역자 식준의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중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요 절대 전도를 절대 사명으로 깨닫고 빌립처럼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사역자 조장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역자 조장 방학 기간 동안에도 영적으로 힘을 잃지 마시길 바라고 지역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심 전력하는 우리 사역자 조장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역자와 조장으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현장의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기도하면서 현장에 주가는 생명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이 절대 전도를 위해서 전심 전력하는 빌립과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한 삶의 모든 부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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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